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 정거와 휴게소 내 불법 행위에 대비해 휴게소와 요금소 주변 등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과 동해선 철도 폐쇄로 문을 닫은 옛 경주역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차가 처음 운행한 1918년을 기념해 경주문화관 1918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관과 시민 창작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옛 경주역을 포함한 전체 철도 부지는 공공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도심 뉴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18년 11월 처음으로 철도 운행을 시작한 경주역. 관문 역할을 해왔던 경주역이 복선 전철이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10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옛 경주역이 경주문화관 1918이란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문화관에는 공유 사무실과 스튜디오, 시민 창작활동 공간이 마련됐고 문화예술 전시나 공연장, 예술품 벼룩시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대합실은 미술관으로, 광장과 플랫폼은 공연장으로, 사무실과 부속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관 개관 기념으로 빛과 색채의 마법사 클로드몬의 복제품 전시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옛 경주역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빌려 경주문화관으로 사용합니다. 경주역사 전체 부지에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심 뉴타운이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도시기본 구상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주역사 부지 전체 면적은 4만 5천평 정도 되는데 공공청사, 문화센터, 전망대, 상업시설 등을 전체 기본 구상안을 철도시설공단과 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0여 년 만에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옛 경주역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사업이 도심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립 교양악단이 내일 저녁 7시 반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올해 마지막인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임헌정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러시아의 거장 차이콥스키 교양곡 제6번 비창과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텔 서곡을 연주합니다. 내일 공연은 휴식 없이 65분 동안 진행되고 티켓은 전 좌석 3천 원으로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내년도 경주시의 예산은 올해보다 2,800억 원이 증가한 1조 8,450억 원이며 의회 상임위에선 40건 67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주 예산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호공원 스페이스 워크를 단축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포항시는 동절기에는 핸드레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운영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가 지난 9월 태풍 흰남로로 정전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흰남로 태풍 당시 경주시 문모대학면에 있는 한수원 본사에서 정전이 발생해 10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 한수원은 산업부 종합상황실 근무 점검에 아무 이상이 없음으로 기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수원 본사 정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전 관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평년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경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지역에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4도, 영덕 영하 3도, 포함과 울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8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점 풀리기 시작해서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이 본사 장미쁨 기자에게 호루라기 언론상을 수여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월성원전 방사성 오염수 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영상 등을 제보한 익명의 공익제보자도 호루라기상을 수상했고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온 공로로 임은정 검사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70대 어민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울진 후포항 동쪽 11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4톤급 어선에서 70대 어민 A씨가 물에 빠져 동료 선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함께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방 11km 해상에서 길이 6.05m 민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1억 원에 위판했습니다. 한편 민크고래는 포획과 판매가 허가되는 고래류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물보호와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덕동댐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자동계측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지하수위와 외부 변이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급격한 치마와 지하수위 급상승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77년 조성된 덕동댐은 주변 농경지와 보문관광단지 등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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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역